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set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4월 5월 아마 지금 첫 거래일에서 시장이 1900선을 깰 때도 이거 정말 5월 시장에 떠나야 되나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재차 올라왔고요. 오늘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멈추고 조금 있다 봐야 되나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되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5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5월에는 정말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미국과 우리 증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게 되면요. 정말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의 데이터를 거의 40년 50년에 집계된 이 미국 쪽의 데이터 미국 증시의 데이터를 보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지금 가장 수익률이 낮았다는 데를 보면은 5월에서 10월까지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 한 1.5%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은 거의 7%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한 6배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5월에는 팔고 11월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증시도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유독 5월에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5월의 경우에는 1.7%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많았고요. 2010년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5월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에 넘어갈 때 금융사태, 남유럽사태 별별 얘기들이 이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2000년대 들어서 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5월에는 확실히 수익률이 부진했던 그런 달이 해마다 연마다 좀 확률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5월에는 팔아야 되나? 이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일단 글로벌 아이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쪽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는 경기적 저점과 주식의 저점은 지수의 저점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했던 데인데 오늘 나온 CNBC의 인터뷰를 보면은 모건스탠리에서는 일단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점은 잡았는데 일단 저점을 잡았다는 거지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현재의 어떤 구제랠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정책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 확대하는 중앙은행의 이런 구제랠리를 통해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예전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사지 못하면 나만 소외된다. 그런 공포감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방어적인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오늘 아침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B 쪽에서 저점은 잡았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은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5월에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거 그러니까 지수에도 계절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ETF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SG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플레임으로 했는데 시즈널 로테이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성의 순환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차지하고 있는 ETF인데요. 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 70% 이상의 확률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데이터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4월 30일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 전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의 포트 전략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 사실 4월 30일까지는 기술주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많이 가져갔었는데 비중을 지금은 산업재에 대한 비중 전략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건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5월부터 11월까지의 ETF, 이 ETF의 기본적인 전략은 필수 소비제라던가 아니면은 방호주 쪽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시장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경기 민감주는 5월 전까지 4월까지 11월부터 4월까지 가서 가다가 그 다음에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방호주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는 이 ETF에 대해서도 최근 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계절적인 거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비쳐 보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혹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재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것 이걸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수를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ETF를 보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스파이로 좀 많이 알고 있는 SPY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이 ETF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ETF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계절성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흐름에서 시장을 잡고 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자산배분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에 팔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앞서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계절성을 고려한 ETF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일단 주식시장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이달리오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소환을 해놨습니다. 마켓 타이밍 보지 말아라. 계절적인 흐름을 본다는 것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는 얘기인데 제발 마켓 타이밍은 전문가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켓 타이밍보다는 나의 기준, 내 기준의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 나온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켓 타이밍 잡지 말고 앞으로 성장이 강한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밸류 부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밸류가 낮은 하지만 가치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쪽으로 이게 바로 종목 전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의외로 특징적인 지금 강한 종목이 더 강할 수 있다. 성장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 보지 말고 이런 기업들 꾸준히 찾아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쪽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이때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거나 계절성을 고려한다면 아니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좀 눈이 띄는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관련 기사를 쭉 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에 달려있습니다. 댓글에 달려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포함되어 주식시장을 5월에 떠나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지금 현재 투자처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답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래 그럼 일단 주식시장에 있자라는 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또 연설을 좀 했었죠. 여기에서는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워렌 버핏은 가장 가장 존경하는 의장으로서는 볼커 전 의장을 얘기를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뢰성 있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의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현재의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다. 왜? 지금 여기 연준이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지금 이렇게 부양 정책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월에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기간에는 오히려 5월, 6월, 7월 또는 4월, 5월, 6월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인데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번 주식시장은 5월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증시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미국은 이렇다고 하는데 왜 미국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 쪽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선도적인 중심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망가지면 우리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확신은 없지만 믿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 있는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월에도 외국인들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5월의 순매수 금액을 봤을 때 쭉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5월에는 항상 외국인들은 5월 증시에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조금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외국인들은 기대하기 쉽지는 않은데 사실 5월에 4월까지의 흐름들을 보고 5월 달에 수익률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기대가 컸던 부분이 실망으로 좀 바뀌면서 실정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았고 지표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한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는 수급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말하는 쪽은요 이겁니다. 1895선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1조 7천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오히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죠.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사실. 하지만 아래쪽에서의 하방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과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강한 종목이 더 강하고요.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치주 쪽으로 간다면 덜 오르고 하지만 실적은 잘 나오는 종목 아직 재무구조가 탄탄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히려 조금 더 핀셋으로 나무들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주식을 팔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남아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